전현무씨, 이민하씨입니다. 두 분은 2년 연속 청룡시리즈 어워즈 MC를 맡게 되셨는데요. 작년에 초대 MC로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셨습니다. 전현무씨의 안정감 있는 진행과 이민하씨의 밝은 에너지가 만나 올해도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MC분이 포토홀로 올라오고 계시고요. 전현무씨는 블랙수트, 이민하씨는 블랙과 골드의 포인트가 있는 드레스로 의상을 맞추셨습니다. 전현무씨는 자타공인 믿고 보는 MC죠. 네, 오늘 두 분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. 이민하씨는 요즘 킹덜랜드에서 로코킨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죠?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MC분 아래로 모셔서 전자보드판에 사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포즈, 이민하씨가 취해주시고 계십니다. 역시 융프루디테예요. 그럼요.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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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